아 유혜린 선배님 혹시 토끼 춤 같은 거 옛날에 좀. 저희는 어 밖에서 춘 적 없고 에어로빅 갈 때 쳤던 것 같아요. 아 토끼 춤을 정통으로 추고 계신 분은 이제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 에어로빅 때 아니 근데 제가 들은 걸로는 게리 씨도 SM하고 좀 인연이 있으시다고. 아 설마 진짜. 고등학교 때. 예 뭐 댄스 대회를 나갔는데 친구 두 명이랑 셋이서. 예 우승을 했어요 그때. 그때 이제 토끼 춤도 추고 막 런닝맨 춤도 추고 막 그러는데. 그 댄스 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송파구의 한 에어로빅 장에서. 아 맞네요 에어로빅 장에서. 오디션을 봤어요 그때 같이 본 친구들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장우혁 씨도 있었고. 장우혁 씨요. 우리 주 씨도 있었고. 네. 같은 댄스에 출신이에요 다. 게리 씨가 에이츠티 같은 거.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수만 선생님이. 따로 저희 셋만 부대찌기듯 하시고. 어떻게 장우혁 씨 문현수 씨 게리 씨. 아니요 저희 친구들 두 명 우리 팀. 그때 팀 이름이 제이에서였거든요. 잠실 살아가지고. 제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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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도 받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또 이제 대학교 진학을 또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오디션이 있고 딱 1년 후에. 장우혁 씨랑 문현수 씨 이제 전사가 돼서 나타나셨어요. 전사 의외로. H.O.T로 합류를 하셨다면. H.O.T가 꽃미남 그룹이 아닌. 정말 그 말 그대로 실력파 그룹으로. 정말 그 말 그대로 실력파 그룹으로. 정말 그 말 그대로 실력파 그룹으로. 게리 씨의 예능이다. 오늘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게리 씨. 이 분위기 뭐라도 바로 가보도록 하죠. 니들이 게리를 알아. 일단 문구 재밌네요. 니들이 게리를 알아. 요즘에는 예능하고. 당시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잖아요.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희 가게. 제가 막창집. 막창집을 하잖아요. 막창. 막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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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상에. 무슨 막창. 간판을 싹 걸었어요. 근데 이제 길이는 그때 예능을 하고 있었고. 예예예. 근데 나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간판을 보고. 어 여기 리쌍이 하는 데인가 보다. 이러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저한테. 리쌍 어디 있어요. 내가 리쌍인데. 진짜.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예예예예. 그렇죠. 아니 계리씨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저한 게 아니고. 계리씨한테. 고맙죠. 계리씨한테 직접 물어봐야죠. 심지어는. 알바생들이 자주 바뀌어요. 예예. 그러면 한 2-3일 가게 안 갔다가. 가게 가면은 알바생이 어서 오세요. 어구. 사장님인데. 어. 사장님이 가면은 앞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어서오세요. 몇 분이냐고. 이 가게 내껀데. 그리고 또 뭐 공연장을 가면은 저희가 이제 무대에 올라가려고 이제 무대 옆에 서 있으면은 거기 있는 관중 수백 명이 왜 하나 리쌍 옆에 서있냐고.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예전에 기억 못 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많은 굴욕당 같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2002년도에 저희가 이제 1집 러쉬라는 노래로 이제 데뷔를. 아 러쉬예요. 네 로케드 방송국에서 뮤직비디오 시상식이 있었어요. 저희가 힙합 부분 후보로 올라서 초대를 받았는데 상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시상식만 안 가게 해달라 사장님한테 가서 우리 되게 창피해지기 싫으니까 어차피 상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집에 있겠다. 네 한 번만 자기를 봐서 가달래요. 아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사장님이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큰 밴도 이제 빌려오시고 빌려오셨어요. 아 그 당시에는 그러면 다른 기획사 스케줄 없는 가수껄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길이가 안은 스노우보드샵에 가서 스노우보드샵에 가서 스노우보드샵에 가서 선배님이 입으셨던 그 옛날 유행했던 그 큰 바지를 제일 큰 옷을 입고 이제 스노우보드 복을 입고 시상자에 갔어요. 에드카펫이 딱 깔렸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상 가보니까. 너무 막 화려하고 그러니까 우리랑 또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장님한테 아 못 들어가겠다 진짜. 자.